도쿄와 붙어있는 사이타마 현에서 11월 20일 저녁 8시에 땅울림과 진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11월 20일 도쿄도 23구 강진 발생 전에 땅울림이 있었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관동지역에 강진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제의 도쿄도 23구에서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00년 전 관동대 지진 당시를 되돌아보면 올해 8월 오가사와라제도의 후쿠토쿠 오카노바 해저화산의 17km 대폭발과 마찬가지로 해저화산이 대규모 폭발을 했었고 100년 전 관동대 진때에는 규슈와 오키나와 그리고 동북지역과 호카이도에서 지진이 여러 번 발생을 했었습니다. 올해도 100년 전과 거의 똑같으면서 한 가지 추가된 것은 한신아화지대 지진이 관서지방의 아화지섬에서 진도삼의 지진들이 여러 번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서지역이 강진에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난번 오키나와에서의 아우터라이즈 지진 이후로 해구 안쪽과 바깥쪽에서 세트로 지진이 발생 중이며 오가사와라제도에서도 해구의 안쪽과 바깥쪽에서 세트로 지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20일 토요일 일본에서는 4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지진은 미야기현에서 규모 4.0 그리고 진원의 깊이는 30킬로미터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번 미야기현의 지진은 깊이 30킬로미터로 얕습니다. 지난번 10월 21일 규모 3.7의 지진은 진원의 깊이가 50킬로미터였습니다. 한 달 전이었고 장소는 떨어져 있습니다. 미야기현에서의 큰 지진은 5월부터 반년 동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진도 3정 규모의 지진도 4개월 내에 안 일어났습니다. 9월에 진도 3의 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미야기현에서의 지진이 증가했지만 다시 한 달간 조용했었고 어제 11월 20일 토요일에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진이 많이 발생했던 지역에서 지진이 갑자기 멈추었다가 큰 지진이 발생하는 패턴은 동일본대 지진 당시에도 미야기현에서 지진의 횟수가 감소하다가 큰 지진이 발생을 했었으며 다른 지역도 이러한 사이클의 지진 발생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11월 20일 미야기현에서의 5월 1일 진도 5강이 일어났던 장소와 어제 11월 20일 토요일 미야기현에서의 규모 4.0 지진 발생 장소는 가깝습니다. 따라서 지난 5월 1일 지진의 여진일 수도 있습니다. 11월 20일 두 번째 지진은 아키카윤 에서 규모 2.9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진원의 깊이는 10km입니다. 10월 1일에 이 지역에서 규모 2.4 진원의 깊이가 똑같이 10km인 지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한 달 전이며 장소도 근처입니다. 아키카윤에는 큰 지진이 여러 번 발생을 하고 있는데 2017년 9월 8일에도 진도 5강의 강진에 진원의 깊이가 10km인 지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지진 발생 장소는 어제 발생한 아키타 지진 발생지역의 근처입니다. 그런데 아키타현의 2017년 진도 5강 강진 발생 전에도 일주일에 3번의 지진 횟수의 감소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진 횟수가 갑자기 멈추는 경우는 강진에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아키타의 진도 5강 발생 전에는 오가사와라제도에서 규모 6.1 진원의 깊이는 460km인 강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오가사와라제도에서 신발 지진 발생 후에 큰 지진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올해 2021년에도 8월에 오가사와라제도에서 신발 지진이 발생한 후에 10월에 진도 5강의 강진들이 여러 번 발생을 했었습니다. 어제 11월 20일 토요일 오후 5시 34분 56초의 오가사와라제도에서 규모 5.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진원의 깊이가 10km인 옅은 지진이었으나 오가사와라제도에서의 지진 발생 이후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제 바누아2의 연속 강진과 로얄티 제도 멕시코 콜롬비아 등에서 강진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부분은 2017년에는 아키타연과 구마모토연에서 세트로 강진들이 발생을 했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동북 지역과 규슈 지역의 연속 지진에도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11월 20일 세 번째 지진은 도쿄 23구에서 규모 4.6의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 지역은 오후 14일에 규모 3.9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반년 전입니다. 장소는 근처입니다. 이번 도쿄도 23구의 규모 4.6 강진은 이 지역에서 지난 17년 동안 발생했었던 지진들 중에서 가장 큰 지진이었습니다. 이번 도쿄도 23구의 규모 4.6의 지진은 진원의 깊이가 100km입니다. 만약 어제 도쿄도 23구에서의 규모 4.6의 강진이 진원의 깊이가 10km였다면 수도 직하 지진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수도 직하 지진은 규모 7 이상의 강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 도쿄에서 지진이 늘고 있고 우가사와라제도에서 100년 만에 해저화산인 후쿠토쿠 우카노바가 17km의 높이로 분화를 했습니다. 과거 2010년 2월 12일 일본의 후쿠토쿠 우카노바 화산이 대폭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1년 후에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1월 20일 네 번째 지진은 규슈 아리아케에서 규모 1.3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진원의 깊이는 매우 얕은 고부 아사이입니다. 지난번 9월 13일에 이 지역에서 규모 3.6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두 달 전이고 장소는 근처입니다. 규슈 구마모토 역시 이야기연의 지진과 마찬가지로 10월 16일부터 한 달간 지진 발생이 없었습니다. 구마모토도 올해 진도사의 강진들이 두 번 발생을 했었습니다.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